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8번째 프로그래밍 언어 3과목 첫번째 시간이 되겠죠 프로그래밍 개론에 우리가 이제 첫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 3과목은 그냥 거져두는 과목 이었어요 공부를 안하면 좀 내용이 어렵고 하긴 하지만 기출문제에서 반복 비율이 거의 99% 였기 때문에 뭐 기출문제만 한 1년 치 2년 풀어보면 거의 다 맞고 막 이런 정도의 좀 쉬운 과목에 속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사무자동화가 10년 전에는 필기가 너무 문제은행식이다 보니까 합격률도 높고 좀 쉬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시험이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죠 200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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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조정 대상이 됐던 것은 2과목 우리 앞에서 봤던 2과목이 조정 대상이 돼서 난이도가 훅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사무자동화가 쉽게 취득할 수 없구나 했는데 또 이 과목도 한계가 좀 있었나봐요 그래서 아마 3 4년 전부터 1과목하고 4과목 이 과목을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훅 올라갔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 보는 이 필기 문제는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또 그게 좀 약간 상세가 됐죠 쉽게 얘기해서 10년 전에 시험을 봐서 합격하신 분들은 지금은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난이도가 높아졌고요 2017년도 개정안에 보면 좀 더 강화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 또 조정이 되면서 바뀐 게 바로 3과목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에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왔단 말이죠 1 2 3회 이렇게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그래도 또 뭐 이게 뭐 다 뭐 20문제 중에 20문제 다 못 푸는 건 아니고 한 5문제에서 7문제 정도를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뭐냐면 c 언어로 코딩 하는 문제였습니다 코딩 되어 있는 거를 뭐 디버깅 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뭐 매번 20개씩 맞다가 15개 맞으면 당황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을 4과목을 해가지고 아 분명히 2과목은 어렵다 그랬으니까 10개만 맞고 1과목은 뭐 15개 10개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한 뭐 많이 맞으면 20개까지 맞을 수 있으니까 18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5개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 점수를 예상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갑자기 15개 그니까 아주 자리 앞에 15개고요 뭐 12개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당락을 좌우하는 키를 가진 에 그런 과목이 됐죠 자 그래서 포인트도 많이 좀 추가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내용도 많이 보강이 돼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적인 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아직도 예 기출문제 반복 비율은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프로그래밍은 왜 배우느냐 아 선생님 사무실에서 왜 프로그래밍을 배워요 이러실 수 있는데 사무자동화를 할 때 우리가 맨 머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됐어 근데 이제 기계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기계를 다루려면은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운영체제나 쓰고 엑셀이나 쓰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뭐 워드프로세서 커말 이런 거 취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발급하는 산업기사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또 뿌듯함을 가지시고 아 내가 그 정도 자격증을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국시야 일종의 국시 예전에는 정말 국시였습니다 이게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공단으로 태어나기 전하는 국가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수능시험 볼 때 기능사 자격증을 가져가도 됐었어요 신분증으로 대응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자 그 정도로 높은 등급의 시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이유에 대한 걸 얘기하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기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발자가 될 게 아니니까 응? 개발자가 될 게 아니니까 가볍게 그냥 거탈기식 수박 거탈기식으로 쑥 보게 되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처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앱 개발자라고 해야겠죠 앱입니다 APP 앱 개발자들이 뭘 가지고 이 앱을 만들까요? 바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만들게 돼요 그래서 뭐 C++, C샵, Java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뭐 이렇게 만들게 되니까 그러면 쟤네가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뭐 발주를 내거나 하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윈도우즈도 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이 된 것이고 엑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모든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프로그램 저작 툴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언어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언어에 가장 크게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 저급 언어하고 고급 언어가 있어요 우선 저급 언어라고 하는 거는 기계 중심의 언어고 고급 언어는요 사람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이 내가 명령을 내린 코드를 봤을 때 얘가 기계가 좋아하는 명령어면 표현이면 저급어가 되고요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얘가 고급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저급 언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뭐 요즘에도 계속 많이 사용됩니다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기계 장치, 설계할 때 많이 써요 냉장고, TV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것도 다 안에 안드로이드를 다 심어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인 기계들 이런 거를 우리가 설계할 때 저급 언어를 씁니다 기계어를 써요 상이한 기계에서 각각 수정을 해야 된다 즉 기계에 친화적이에요 각 기계마다 다 다른 거예요 명령이 그래서 얘는 2진수나 혹은 16진수 코드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코딩이라고 하는 건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언어고 0과 1의 2진수 형태로 표현되고 수행 시간이 빠르대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프로그램 작성 및 이해가 어렵고요 기종마다 기계 언어가 달라서 언어 호환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맥힌투시에 인식하는 명령어와 CPU가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IBM 이런 PC나 명령어가 CPU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CPU를 같은 거 씁니다만 예전에는 CPU가 달랐어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명령어가 다르니까 맥에서 쓰던 코드를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갖다 쓸 수 없는 요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기계어입니다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어렵죠 왜? 명령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기계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법니다 그리고 직장도 안정적이에요 왜? 보통 젊은 사람들은 어려운 걸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 중에도 기계어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보통 뭐 억식 찍습니다 연봉으로 뭐 나이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워낙 아래에서 치고 올라온 애들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입지도 탄탄하고 좋더라고요 자 다음에 이제 어셈블러는 그럼 이 기계 언어 중에서 이게 뭐예요?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언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기계어로 일대일 대응되는 기호로 이루어진 언어고 기호코드라고 한다 이 리모니코드 이거 기억하세요 기호코드다 시험 문제 한번 영어로 나온 적이 있어요 기호코드가 아니라 리모니코드 이렇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억하세요 얘는 기호로 이루어진 거예요 기호로 문자가 아니라 기호로 기계어와 가장 유사하고요 기계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어셈블러가 있어서 어셈블러로 번역해서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고급 언어는요 그럼 사람이 딱 봐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if, go to, and, start 이런 식으로 자연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우리가 사람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언어로 우리가 명령어를 내는 거예요 대신에 그 명령어들을 다시 분석해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또 번역을 해 주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바로 쓰게 되는 그러한 명령어들이 바로 고급 언어에 해당합니다 실행을 위해서는 번역 과정이 필요해요 기계어도 마찬가지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고급 언어도 번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이 다른 두 가지가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법률을 공부하실 때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러면 크게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러면 그 안에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고급 언어 안에는 또 인터프리터 언어가 있고 또 컴파일러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쪼개져 나간다는 거 상세히 나간다는 거 알고 공부해 주시면은 좀 머리에서 정리하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얘는 상이한 기계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실행이 가능한 아주 고급 언어예요 훌륭하죠 그래서 종류에는 포츄란, 코볼,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옵니다 알골, 리스프, APL, PL1, 베이직, 스노볼, 파스칼, 프로로그, 아다시, 자바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이걸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핵심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포츄란은 얘는 과학계산용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코볼은요 얘는 여기에 나와있는 어디로 나와있냐 자료 처리 언어 보통 데이터 처리할 때 많이 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알골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알고리즘 연구 개발할 때 씁니다 자, 리스프는 이거는 뭐 뭘 찾느냐 이거는 안 나오지만 얘는 리스트 처리용 언어다 이걸 기억하시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용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APL 고급 수학용인데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세요 쭉 보지 마세요 자, 베이직은요 교육용으로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다 저도 중학교 때 베이직을 배웠어요 자, 스노볼은요 이걸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스트림 활용이 가장 많은 언어다 문자율 대치, 복사, 치환 등과 같은 문자율 조작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험에 출제됐던 애들만 체크해 드리고 있어요 자, 파스칼은요 얘는 교육용 언어예요 얘도 그리고 프로로그는 논리 기반의 비잘처작 언어다 인공지능 분야에 사용된다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 자, ADA는요 미 국방성에 개발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구 데이터 추출과 정보 은폐에 주안점을 두었대요 왜냐? 국방성에서 만들었으니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4가지 씁니다 얘는 따로 포인트가 또 따로 있고 제일 중요한 거고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이 애를 어떻게 코딩하느냐 이 표현 방법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얘는요 1972년 벨 연구소에 데니스 리치에 의해서 개발됐고요 고급 언어 프로그래밍과 저금 언어 프로그래밍도 가능해요 그래서 C 언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C 언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다 알진 못합니다 그래서 뿔도 있고 뿔뿔도 있고 샵도 있고 뭐 등등등등 그리고 얘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가장 적합하다 그랬는데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바로 운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들 수 있는 언어가 바로 C에요 얘는 나중에 이제 유닉스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유닉스의 기본 탑재가 돼서 유닉스 내에서 바로 쉘 상태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이 돼 있습니다 자, 자바 요즘에 또 많이 쓰고 있죠 썸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객체제향형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객체제향형 언어 프로그래밍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얘입니다 C 나머지는 그냥 객관식으로 뭐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은행을 여러분들 이용을 해서 좀 활용해 주시면 좀 더 공부할 범위가 좀 줄어들 것 같고 공부하는 방법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은행식으로 아무래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 꼭 확인 좀 해주세요 자, 고급 언어하고 저급 언어증이 있습니다 우선은 고급 언어는 호환성이 좋겠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니까 저급 언어 같은 경우에는 나쁘고요 용이성 쓰기 쉽다고 하는 거고 쓰기 어렵죠 실행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빨라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많이 느린 게 아니라 얘랑 비교해서 얘랑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난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객체제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데이터베이스 보면서 객체제향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는 걸 봤죠 아무래도 객체들이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현실 세계 현상을 컴퓨터의 객체 모델으로 함으로써 컴퓨터를 자연스러운 형태로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언어다 절차적인 언어에 비해서 특히 유지 보수성과 재사용성이 좋다 이게 왜냐하면 객체라고 하는 모듈로 얘네를 우리가 구성을 해 놓다 보니 구호단하는 모듈을 하나 짜놓고 아니면 뭐 사측 연산하는 모듈을 짜놓고 이렇게 짜놓으면 나중에 걔를 그냥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코딩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객체제향 언어의 기본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얘네 자주 나오는 애들인데 우선 객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와 메소스로 구성이 된대요 자, 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속성이에요 속성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속성 보셨죠 메소스는 뭘까?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야 해서 하는 연산을 이야기합니다 연산 결국은 객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와 연산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는 거고 메세지는 뭐예요?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얘네가 바로 메세지가 된다 자, 객체제향 언어의 주요 특징들이 나옵니다 캡슐화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와 메소스를 하나로 묶어서 객체로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외부로부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도록 캡슐화 되어 있어요 자,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객체 불필요한 부분은 숨기고 객체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어브스트랙션 추상화 이러니까 약간 좀 이상한데 어브스트랙션으로 기억하시면 좀 나을 거 같아요 자,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객체들을 상위에서 하위로 물려줄 수 있어요 요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객체제향 언어에서 공통된 속성과 행위를 갖는 객체들의 집합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지금 여기 클래스라고 하는 애가 아직 나왔었나요? 아, 있었구나 이제? 클래스입니다 얘는 이게 기억력이 페이지 딱 넘어가면 까먹어요 자,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가장 적합한 건 뭐예요? 예, C입니다 자, 저그 번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어셈블리 앵귀지죠 나머지는 고급 언어고요 기계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 작성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고급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위한 기계의 별 수정 없이 번역 과정, 코볼 등 언어는 고급 언어에 해당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옳지 않은 거죠? 사람 중심의 언어다 좋아요 상위한 기계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실행 가능하다 번역 과정 없이 실행이 가능하다 이거 잘못됐네요 번역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인터프리터나 컴파일러로 이렇게 언어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장이 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Smoke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كم 감사합니다.